뭐할라고? 이제 봄이 왔자녀 그래서 뭐? 봄도 왔으니깐 핑크핑크한걸로다가 내가 딱 됐고 서론이 길어 뭐가 좋았어? 벚꽃못지 그게 뭐야? 봄 마냥 핑크색으로다가 찹쌀떡 만들어서 벚꽃절임을 잉겨 벚꽃절임은 뭐야? 소금에다가 절여놓은건데 그거 뜨식물 담궈서 꽃차도 먹고 됐고 얼마야? 6개 12900원 비싸네? 그려 찹쌀떡에 핑크 칠해놓고 개당 2000원이 넘어 국산이야? 떡은 국산인데 벚꽃은 일본산이랴 이름은 왜 벚꽃못지야? 그러니깐 말이온 찹쌀떡이라는 조금말디고 다들 못찌가 어쩌네 저쩌구야구 됐고 그만 먹어봐 얘는 지가 불어버린 곳은 지랄이온 벚꽃못지 이쁘지? 맛은 어때? 그냥 찹쌀떡이요 벚꽃향이 나? 안 나 벚꽃절임은 어때? 이거 뭐 떼어가지고 차에 먹어야 된다는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차로 해서 먹어봐 지는 말만 하면서 시킨건 더럽게 많아요 벚꽃차는 어때? 어? 야 이거는 벚꽃향 나고 좋다야 이거 따로 먹어야겠는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핑크 핑크하니까 봄에 손님 올 때 한 번은 다져버릴만 하네 뭐니? 손님